안녕하세요 여러분 팀보가입니다 스타리아 파이브 밴 차량입니다 자동으로 예절을 지킬 수 있는 뒷좌석을 제공하고 있는 차량이죠 화물차니까 이 차는 오디오 작업을 하지 않겠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일반 스타리아에 비해서 사용빈도가 훨씬 높죠 이런 차에 오디오 장착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좋은 음질의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죠 이 차량은 화면에 보이는 기기들을 사용해서 장착을 진행합니다 물론 실내 전체 방진 방음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요 더 좋은 소리로 좋은 음악 많이 즐기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장착과 세팅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